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동물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물 엄청 좋아해요 말 못하는 짐승들 되게 사랑합니다 그냥 그지같은 인간들이 싫을 뿐이야 그러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보시다 제목 개한테 개라고 했더니 뭐야 감히 지금 개라고 했어? 라며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개주인 아니 그럼 뭔데? 개가 아니면 뭐 개님이냐? 원지 개를 개라고 부르면 안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인데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글 써봅니다 바로 오늘이죠 두 살짜리 저희 아이랑 산책을 하던 중에 길가에 개 한 마리가 보이더라구요 주인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 개를 보고 망망이다 망망망망망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옆에서 제가 응 그래 꽁꽁아 멍망이는 개야 그리고 어린 개는 강아지야 라고 하는 그 순간 개 주인이 개 목줄을 확 낚아채면서 저기요 계란이요 장난해요 강아지거든요 이러면서 엄청 앙칼지게 성질 내고 사람을 째려보다가 휙 지나가버리는데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한건가요? 개가 개지 그럼 뭡니까? 개님이야? 뒤에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댓글 1번 우리 아기는 강아지라구요 그럼 넌 어미개구나 2번 진성 꽁바들은 개와 사람을 구분 못합니다 쓴이는 물론 이해가 안되겠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개 무시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3번 솔직히 다 큰 개를 강아지라고 하는 것도 되게 거슬리더라구 되게 거슬리더라구 나는 집사 이랄지 하는게 더 거슬려요 아니 주인이 무슨 집사야 집사 뜻을 알고는 있는거야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집사라는게 웃어른 혹은 주인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4번 근데 쓴이도 굳이 개야 개 이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멍멍이가 개라는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건데 개야 개 이 부분이 뭔가 듣기 불편했을거라구요 알이 정말로 미친건가? 개를 개라고 불렀는데 그게 기쁜 나쁘고 불편했을거라구 야 참 소름돋는다 2번 아니 진짜 이게 뭔 개소리래요 개를 개라고 부르면 안되는거야? 뭔데 뭐 개길동이야? 견길동 5번 저희는 얼마전에 산책하고 있는 개가 너무 귀여워서 우리 남편이 웃으면서 견주한테 아이고 그 녀석 참 이쁩니다 암컷입니까? 어? 이랬더니 주인 여자가 완전 정색을 하면서 저기요 암컷이 아니라 여자아이라고요 이러는거 보고 우리 부부 둘다 당황하고 개 벙쳤죠 아니 뭐야 이거 개 키우는 사람들끼리 무슨 룰이라도 있는겁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는거야? 6번 요즘에 개나 고양이한테 암컷수컷하면 바로 거품 붑니다 무조건 야 남아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렇게 해야돼요 저도 이거 직접 당했어요 어떤 유튜브에서 7번 멍멍이라고 부르면서 쫓아하고 흉내내는 아이가 귀찮고 짜증나니까 화풀이하는거 아니에요 두번째 사연 무편집입니다 원제 아기가 태어나고 남편이 강아지를 너무 싫어해요 저희 아기 이제 6개월인데 출산하고부터 쭉 한가지 문제로 남편과 다투는거 같아요 바로 저희 강아지 문제인데요 출산하기 전에 2년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그렇게 나름 어렵게 가지고 낳긴 했어요 양가에서 우리 아기 돌 때까지만 강아지를 좀 맡아주셨으면 했지만 다들 거절해버렸고 산후조리원 2주동안 호텔링한 것 외에는 쭉 같이 집생활을 했어요 솔직히 저희 강아지가 되게 얌전하거나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가끔 사고도 치고 산책에너지도 높은 강아지라서 초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사실 저도 초보 엄마라 아기만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아지는 관심을 덜 받아서 그런건지 막 사고 쳐놓고 짖어가지고 아기 잔도 깨우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기만 기다린 것 같아요 저희 남편 되게 차분한 성격이라서 집에 오면 인내심 있게 아기를 잘 돌봐줬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강아지한테만큼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길래 꼭 싸우게 되더라구요 저번에는 제가 몸이 좀 안좋아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시키고 온다길래 그럼 자기 나가는 김에 우리 강아지도 같이 산책을 좀 시켜줘 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강아지는 방에 넣어놓고 아기만 데리고 나갔다 왔더라구요 처음에 몰랐다가 캔보고 우연히 알았어요 나중에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로 많이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무조건 분리를 해놔요 그러면 또 강아지는 짖고 난리가 나죠 또 그러다보면 남편은 투덜거리고 그럼 또 싸우고 아기가 좀 커서 이제 역류 방지 쿠션이나 바운서를 안쓰거든요 근데 강아지는 거기 올라가는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좀 놔두면 안되나요? 자리만 차지한다고 그것도 둘다 차분해버리더라구요 유모차를 구입할때도 강아지도 아래에다 같이 태울 수 있는 유모차가 있길래 그걸 구입하자 했더니 안돼 절대 안돼 이러면서 일반 유모차 구입하고 하여간 강아지한테 뭘 하려고 하면 다 안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야 강아지가 그렇게 싫어?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아니 싫어서 그런게 아니라 아기한테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그런거야 이런 말을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어 졸라 싫어 이러고 있어요 대화를 좀 해보자고 해도 꼭 싸우게 되니까 이러다간 우리 두 사람 중 누구 하나 줄거 같아요 저도 출산하고 몸이 너무 안좋았고 병원도 다녀야 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이 드는데 이런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에요 댓글 1번 아니 쓰니 본인은 아파 죽는다면서 왜 남편은 강골이라고 니 멋대로 생각을 합니까? 회사 생활 같은거 안해봤어요? 회사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오면 개피곤해요 그래도 내 새끼고 내 자식이니까 퇴근하고 유무차도 태우고 육아도 하는거죠 거기다 얌전하지도 않고 사고치는 개까지 돌봐야겠어요? 여력이 없잖아 더구나 개 교육도 안되가지고 집안 사열 정리도 안된거 같은데 이거 그냥 놔두면 개가 애기한테 해코지 할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개를 멋대로 키우면 쿠션이니 바운스니 멋대로 올라다녀요? 남편도 보니까 참다가 터진거 같은데 일단 개 교육부터 똑바로 시키고 쓰니가 책임을 못질거 같으면 다른데로 입양을 보내든 하세요 남편은 이러다가 개가 아기한테 사고로도 치면 정말 큰일날거 같아요 2번 나 아는 사람 내가 딱 저러거든요 개가 역방쿠 자지... 아니... 차지하고 있고 밥을 써 올라가고 애 젖병도 물려고 하고 애기 물건을 다 탐내 그거 보고 귀엽다고 박수치는거 보고 헉 미쳤구나 했는데 개 키우는 사람들은 개도 사람인 줄 아는거 같더라구요 아니 아기 유모차이는 왜 같이 태우고 하는겁니까? 진짜 나는 너무너무 노예애야 되될걸? 야... 이쯤 되니까 개를 아기같이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아기를 개같이 키우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네? 3번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남편이 겉으로는 멀쩡해보여도 회사에서 에너지 다 쓰고 와가지고 어? 힘들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자식이니까 돌보는거지 거기서 강아지까지 돌보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이거에요 그리고 강아지가 순하고 착해도 어? 힘들파네 어? 그리고 아기가 있는 집에서 키울 때는 조심해야죠 아기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라 생각해서 물어뜯으려고 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4번 강아지 때문에 매일매일 싸운다면 강아지를 보내는게 맞지요 그렇다고 애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5번 애 낳았다고 키우던게 버리는 사람들 말로가 되게 안좋아요 그 아이도 잘 안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크고 또 집안에 저주가 걸리더라고 잘 생각하고 행동해요 니네 아이 저주 걸릴 수도 있으니까 대댓글 웃기고 자빠졌네 야 우리나라 유기견이 해마다 10만마리 이상이란다 거기다 이게 몇 년 전에 기사니까 조만간 100만마리 찍겠지 근데 그 많은 개들을 누가 버렸다고 생각하냐? 어? 니들 같은 꽁바들이 버리는거야 알겠냐? 2번 저주이랄지 나도 개를 포함해가지고 동물들 다 엄청 좋아하는데 니들 보니까 꽁바라고 욕먹어도 할 말 없다고 봐요 일단 미신도 미신이지만 그걸 또 대놓고 짓거리고 앉았네 지금 너 모자란거 자랑하냐? 3번 꽁바 수준봐라 남의 아이한테 저주를 퍼붓네 니 입에서 나온 그 말 결국 너한테 다 돌아갑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요? 4번 개를 데리고 온 사람은 쓴이겠죠? 이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외롭다고 결혼 생각 있는 사람이 개를 키우면 안된다 이거예요 말로는 말로는 동물들 사랑한다 하면서 이런 거지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는 인간들 진짜 너무너무 싫어 대답글 맞아요 브리더들이 제일 분양하기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신혼부부라고 하더라고요 2번 이러니까 신혼부부 그리고 좁아 터진 원룸에서 지내는 1인 가구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이 개 고양이 키우면 안 돼요 5번 정신나간 엄마네 역방쿠랑 바우스의 개를 왜 태워요? 애가 우선이야? 개가 우선이야? 6번 나는 이런 여자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되고 너무 답답해요 허니 지도하기 힘들어하면서 남편이 안해준다고 투덜거리고 앉았어 왜 이래?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